촬영 중 조망대 스플릿S 도중에 바람의 영향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뉴턴 문제가 갑자기 발생하였습니다. 신나는 아바타 관광비임 즐겨주시고 마지막에 관련 영상까지 시청 바랍니다. 이 부분에서 뉴턴 오류로 영상을 컷 편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. 본본 영상은 마지막에 참고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또한 득이 더 굴듯합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?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.